미드 영어 하루 1문장. 오늘 배우실 문장은 어떤 걸까요? I've never been to Ameri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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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. 미국에 가본 적이 1번도 없는데. 이런 말이에요. I've never been to MoMo. MoMo 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.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. I've never been to America. I've never been to America. I've never been to America. 난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여기서 America 부분에 다른 장소를 넣어서 말할 수도 있겠죠.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아까 그 아메리카 부분에 뉴욕을 넣는 거죠.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저도 없어요. 그런데 그 아메리카나 뉴욕 부분에 다른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I've never been to the movies. The movies가 사실 그 무비라는 거는 영화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극장이라는 말이네요.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.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극장에 가본 적이 없대요. I've never been to the movies. 여기서 I를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. I've never been to this pla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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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본 적이 없는데? I've never been to this place. 여기선 앞에 I를 생략을 하고 아까 그 장소 부분에 this place. 이 장소, 여기 이걸 넣은 거죠. I've never been to this pla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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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표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에 미드에서 이무장 나오면 귀에 쏙쏙 둘리실 거예요.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서 입에 붙여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